두 함수! 맞아! B플러스가 제일 쉬운거야! 의심하니 지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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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여? 아니요. 믿음이 부족하잖아. 의심하는거야? 아니요. 아니요. B플러스가 제일? 쉽다. 쉬운거에요? 알겠죠? 네. 두 함수는 fx는 7-2x이고 gx는 x분의1라고 했을때. 함수 두개 나왔는데? 네. f a는 b래요. g6은 1분의2래요. 몇개지에 갔어? 네. 그랬을때 a-b의 값을 구하래.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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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fx에 넣는다고 해서 a가 나와 안나? 아니요. 상상해봐. x 대신에 a 들어가고 y 대신에 b 들어가 봐. 이게 y지? 네. 답 나오겠냐? 위지수 두개의 등식이 하나인데 답이 나와? 아니요. 여기다 넣어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 b는? 네. 7-2a지? 네. 여기 답 나와 안나? 안 나와. A하고 b가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런거 안나왔잖아. 정수라고 그랬어? 안나왔잖아. 네. 답 나와 안나와? 안 나와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데 답이 나와? 아니요. 안 나오다고 그랬지? 네. 방정식 불변이라고 그랬어? 네. 방정식 불변. 미지수가 한개면 식은 몇개 이상? 한개 이상. 미지수가 두개면 식은 몇개 이상? 두개 이상. 세개면 몇개 이상? 세개면 몇개 이상? 세개면 몇개 이상? 네. 4개 이상. 미지수가 두개야. 등식이 하나에요. 답이 나와? 안나와? 안 나와. 특별한 조건 없으면 답은 안나와? 네. 절대 잊지 말어. 네. 그럼 너희들이 이거 늘 생각하면 돼야 안돼? FX에다가 이거 늘 생각하면 돼야 안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안 되지. 맞아 맞아. 맞아요. 뭐부터 넣어야 돼? 저거. 저거가 맞네. 저거가 있지. 뭐야? G6. 그렇지. G6일 때 2분의 1이 나오네. 이거를 넣어야지. 이거 Fx에 넣는거야? 네. Fx에 넣는거야? 이거? 아니요. Gx에 넣는거야? 네. Gx에 넣는거야? 네. Gx에 넣는거야? 네. 불러. 시작. 6분의 1. 정말. 진짜. 정말. 그러지마. 네. Y부터 불러야지. 얘가 Y잖아. Y는? Y. Y는? 네. Y이 1분의 1이라고 좋잖아. 아. 2분의 1. 정신 안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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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네. 이거 Y라고 몇번이야 이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 땀도 안나는데 지금. 대답 똑바로. 네. 알겠지? Y때는 무엇을 쓰셨나? 2분의 1. 2분의 1. 그럼 X때는 무엇을 쓰셨나? 6스피션으로 하면 되지. 네. 그럼 얼마? 2분의 1이? 6분의 A죠? 묻고 싶어요. 아 A값 묻고 하고 싶어요. 대각선. 그렇지. 뭐하고 싶다고? 대각선. 대각선 하고 싶으면 욕구가 강하게 7위로 올라야 돼요. 아 대각선 하고 싶다. 불러요. 시작. 2. A. 남자 수업해. 불러 빨리. 2. A는? 6. 6이죠. A값은 얼마? 3. 3. 이게 뭐야? 3이라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요. A가 3이라는 거지. A가 4. 여기도 A가 뭐야? 3이에요. 여기 A도 3이라는 거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봐. 이제 F 3일 때 뭐라는 얘기야? B라는 얘기지?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좀. 이거 여기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나오겠지. X 대신에 숫자 들어가고 Y 대신에 B 문자 하나밖에 안 나옵니까. 네. 너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작. 불러 빨리. F 3은?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B는 무릎지 4분이. 소. 아직 정신 안 차렸어요? 아. 세상에. B는?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B는? B는?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얼마? 6. 6. 그럼 얼마? 1. 1. 1. 아. B가스는 얼마? 1. 1. 1. A가스는 얼마? 3. 3. 3. 그럼 A 마이너스 B. 3 마이너스 1. 1. 2. 2. 이거 어려워? 아니요. 완전 진짜. 진짜 되게 쉬운데. 맞아? 네. 다시 봐봐. 다시 봐봐. 풀이가 길어지면 다시 봐야돼요. 나 봐봐. 두 함수 있죠? 그렇죠? 네. F에다 이거 나온다고 답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F에다 먼저 넣어야 돼. 뭐부터 찾아야 돼? A의 값. 얘부터 찾아야 생겼지? 얘부터. 그치? 쟤부터 좀 넣어보자고. 넣으면 뭐가 나와? A값 나오겠죠? 네. 이거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은? 2분의 1. 6분의 A가 나옵니다. 맞아? 네. 그럼 A는? 2분의 6 나오고 버리니까 3이 나온다. 아 A값은 3이구나. 이렇게 해서 A값 먼저 찾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거 여기다 넣든 상관없는데 이거 어디에 필요한 거야? 여기에 필요한 거지? 지금. 네. A 대신에 3 넣어버리면 F3이 뭐 나오는 거야? B. B 나오네. 1이 형. 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여기다 넣으면 되지. 맞아? 네. 그 정도는 어떻게 된다?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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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값은? B값은? 1이 나온구나. 둘 빼니까 얼마? 2. 이해가? 네. 네.